여러분, 굿몰닝! 지금 시간은 3시 26분입니다. 오후 3시 26분 아니고 아침, 새벽 3시 26분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투어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왔다시피 포도를 이용해서 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귀엽게 봐. 운동을 위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많이 하셔요. 서울중심선생활에서 사진을 보내는 드라마입니다. 너무 귀여워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있어요 진짜 나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한번 옮겼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끝까지 감동받는 것 같아 선물로 갔어요 마지막에는 저랑 그 여기 아저씨랑 찍은 사진이 왔어요 나 진짜 너무 감동 미치도록 감동받고 간다 정말 아스완 다른 숙소로 지금 급하게 예약을 해가지고 체크했는데 홀로카라고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그 배가 있거든요 돛단배 같은? 거기서 그 하룻밤 자고 싶었는데 그 마침 부킹닷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숙소가 리뷰도 없고 별장도 없고 아무도 없긴 한데 아스완이 보통 다 크루즈에서 묵으셔가지고 여기 숙소 선택지도 별로 없고 숙소가 또 가을 때가 좀 있어요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빡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3만원짜리 숙소로 거금 투자했습니다 우리 삼성급 호텔 묵는 기념으로 룸투어 보고 여기는 화장실 아니 별장 휴게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꽤 좋아요 역시 사람이 기대를 항상 안 하고 살아야 되나봐 여기 땅도 왜 끼냐 침대는 쓸데없이 두 개 있거이여 그리고 좋은 게 여기에 테라스가 있어요 우리야야 여기 테라스 나 테라스 있는 숙소는 무조건 합격이야 여기 숙소 합격 근데 에어컨은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에어컨을 켜는 방법 아시나요? 아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요 이거 짱 신기해 이거 뭐야? 잠시만 올라가세요 우와 이거 봐 짱 신기하죠? 진짜 너무 뜨겁다 와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멋있다 여기 맥도날드 뷰 맛집이네 이석 여기 맥도날드 뷰 맛집이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약간 보니까 아 그냥 둥글에 새겨서 보다. 예쁘다. 어, 예쁘다. 오, 신기하다. 약간 신기하다하는 감정은 또 되게. 맛있겠다. 아, 저거 먹었어. 아, 조식이 이게 다야? 조식. 군사장 피오. 하하.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잠옷반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한 시간도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진짜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면. 진짜 빨래하기는 좋은 날씨인데 나가고 싶진 않다. 여기 너무 귀엽지 않네요, 이 카페? 귀여워. 파라오의 나라 아니랄까 봐. 이집트는 숫자 번호판이 다 이렇게 아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거 타실 분들은 그 아랍어 숫자 공부 좀 하시고 오셔야 돼요. 개편한. 지금 시간이 12시이고 오늘 비행기가 8시인데 계속 여기 카페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좀 보세요. 휘핑크림 엄청 올라가있어. 완전 달다. 대방이 오늘 여기 실내에 나와요. 눈 꽁꽁 닫아있고, 에어컨도 켜고. 근데 여기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미쳤어. 말이 갑자기 뛰어가. 뭐야. 아까 걔들 일어났다.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저는 이제 싸고 와가지고 구항으로 갈 건데. 뭐? 다른 곳? 아니? 어디 가? 에어포트. 택시가 얼마나 많나요? 아니. 에어포트에 100만 원. 네. 택시가 얼마나 많나요? 네. 뭐지? 맞겠지? 한국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비야. 누비야? 네. 누비야? 아니. 원래 제가 펠루카 되게 타고 싶었는데. 펠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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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루카 진짜 타고 싶었는데 비쌀가봐 못 탔거든요. 근데 60만 원 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타야지 뭐. 아 이게 펠루카인가봐요. 진짜 어쩌다보니까 펠루카도 타러 간거야. 이거 미리미리 나오길 잘했네. 물어볼걸 미리. 비쌀가봐.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어 나도 저렇게 넘어야 되는구나. 어떡해. 땡큐. 땡큐. 오마야. 오마야. 아 ﷺ. 여기로 hinge Cai프로 우리와 Couple. 내가 할까. 처itta runter? 자구리가. сначала 줌다. viens. piece outta 1시간 60분정도 걸렸어요. 네, 알았어요. 우와, 전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이쁜 것도 믿걸걸. 안녕, 안녕. 안녕.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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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루카가 약간 돛담배처럼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바람의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하세요. 식사는 밖에서 가슴에서 메이트입니다. 여기가 누비앤빌리지예요. 오오오! 여기 엄청 좋은데? 우와! 엄청 좋은데? 우와 장난 아니에요! 와...! 거비만 너무 좋다! 진짜 차곡네.. 이거 어제 안 탔지? powiedz... 안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바람을 깨버스 뜨겠네 왜 나 어제 이거 안탔지? 지금 빨리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 너무 좋아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완전 신기해 이렇게 바람의 힘만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안녕 안녕 너무 좋아 진짜 나 아수만 여행 잘하고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은 좀 많이 남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티비 40이래요 갑자기 이런 줄 알았어요 희흘 희한 굿 자 우아 내가 진 masses 안 나온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제가 유심을 처음에 살 때 8GB짜리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쓴 게 4GB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났대요. 나 진짜 오이고 써가지고 왜 뭐 약을 팔아. 진짜 하필 또 이럴 때 데이터 났어가지고 너무 짭. 진짜 신기한 게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이거 화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 너무 신기해. 저기 말이 끝나다가 이제 삐삐 거립니다. 오 드디어 벨트가 움직였어. 내 짐 왜 상태가 왜 저래? 상태가 개고치야. 왜 이래. Hello? 아, no no. I'm just going out airport right now. 그렇지. 아, 넌 어디에 가요? 아, 넌 어디에 가요? 아, 넌 어디에 가요? A5, B5, 아니면 5라인에 가요. 아, 넌. 아, 넌? 아, 네. 아, 넌. 아, 넌. 아, 넌. 아, 넌. Sipran! Bye-bye, 살라리. Thank you, Sire. Thank you. Welcome, EAS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 오! wrong car! wrong car? 네! 어디? 아 내 느낌? 네! 여기가 안나와! 그럼! 이 세팅! 아! 이거 아니야! 이런 절대로! 네! 아우.. 사들이 끊임없이 온다.. 어떡해 아 여기 5인데 아 여기네 아 진짜 여기네 아 겁나 편해서 갈등하게 진짜 마린아 호스텔? 아 슈크란 아 10? 아 고고기 고마워 안녕하세요 뭐야 도저히? 안 박바지 안 박벌로 어제 한국에 있는 rikt어를 봤을 때 어희로 3 год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